안녕하세요. 딥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비법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는 멀리 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리를 내는 것과 방향성을 좋게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멀리 치고 똑바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요즘은 드라이버를 예전처럼 이렇게 8, 90%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풀스윙을 힘껏 스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들 중에 천천히 스윙을 하는 프로를 아마 여러분이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냥 마음껏 휘두릅니다. 일단 휘두르고 봅니다. 그래서 그 9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버는 거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정확도 해결하는 문제는 다음 다음 문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니어 골프 분들에게는 닉팔도나 프레드커플스 또 그렉 노먼에게 열광을 하면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닉팔도나 프레드커플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클럽이나 공이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드 그러니까 감나무라고 얘기하는 퍼시먼 드라이머 헤드입니다.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성인 주먹만 이렇게 작고 스윙 스팟도 50원짜리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풀스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드라이머 헤드가 많이 커졌습니다. 400mg가 한도로 최대 크게 할 수 있는 드라이머 크기가 460cc 또 500cc짜리도 많이 닿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머 헤드 크기가 많이 커졌고 또 티타늄이 섞여있는 소재로 헤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스윙 스팟도 관색 모먼트가 커지기 때문에 스윙 스팟이 커졌습니다. 거의 500원짜리 이상 크기로 스윙 스팟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달래서 스윙을 하는 경향보다는 요새는 마음껏 일단 휘두르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게 스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골프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거나 앞으로 더 실력이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층의 골퍼라면 마음껏 쳐라. 그래서 일단 거리를 늘려놓고 그 다음에 방향성 컨트롤은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랜다고 방향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리가 많이 안 난다면 마음껏 한번 휘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서서의 방향을 잡아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음껏 휘두르지 않으면 거리가 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느 때마다도 드롤을 좀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롤을 치면 공이 떨어져서 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m, 10m 더 거리를 낸다면 세컨샷을 그만큼 하기가 편합니다. 프로들은 드라이벌은 주로 드롤을 많이 치는 편인데 스윙게드를 인투윈으로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거리를 많이 내려면 반드시 드롤을 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목표선 안쪽으로부터 더 효율적으로 공을 압축해서 치면 공을 더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도 드롤을 치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을 좀 높게 티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드라이버 스펙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4년도가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전에는 43인치였는데 45인치 또는 45.5인치 드라이버가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드라이버 비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2004년도 마스터즈 대회부터는 파5를 거의 많은 선수들이 무차별적으로 투혼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가 길어지고 또 헤드가 커져서 이제 공을 티업하는 높이도 또 위치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티를 좀 더 왼쪽에 꽂고 약간 높게 꽂고 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1인치 정도 올려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캐리와 런이 발생을 해서 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올려치게 된다는 얘기는 백스피이 좀 더 적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스피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 드라이버로 티를 낮게 치게 되면 거의 4,000, 5,000 정도 분당 승량이 나오는데 요새 고반발 드라이버로 같은 경우는 거의 2,000 수준 내에 나옵니다. 그래서 런이 10m 이상 이렇게 많이 날아가고 또 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스윙을 적게 해서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백스윙을 끝까지 다 하고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이 날아간 궤적의 3분의 2 지점에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궤적의 최고점이 오른 다음에 공이 서서히 하강을 해서 떨어집니다. 누가 같이 이렇게 친 사람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비교를 했을 때 남의 공은 공 끝이 이렇게 살아서 쭉쭉 뻗어나가는데 여러분의 공은 최고점에 오른 다음에 마치 오리가 상처를 입어서 펄럭이다가 이렇게 꼬글라지듯이 떨어지듯이 공이 풀썩 떨어지고 만다면 거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거리를 많이 내려면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를 칠 때 공의 비행이 끝나갈 때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가 공이 또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 비행의 3분의 2 지점에서 공 끝이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치는 연습을 한번 부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공 끝이 살아나는가는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쉽게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몽둥이를 휘두른다 이런 기분으로 쳐서는 공 끝이 살지 않습니다. 해처류를 휘두른다 이런 느낌으로 쳐야만이 공 끝이 살아나갈 것입니다. 만약 최고점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공을 여러분이 치고 있다면 백스피는 회전수를 줄이고 더 높이 칠 수 있도록 러프트가 좀 큰 드라이버로 바꾸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 15웨도 정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공이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 플레이어가 러프트가 구도나 9.5도 드라이버를 쓴다면 좋지 않습니다. 공이 너무 떠서 구도짜리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과 틀린 생각입니다. 공이 이렇게 뜬다는 얘기는 러프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퍼올리는 스쿠핑 동작 그러니까 일찍 손목을 풀어서 위쪽으로 공을 퍼올리는 그런 스쿠핑 동작 때문에 탄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러프트 때문에 탄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타법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저드를 향해 에이밍을 한 후에 공을 휘도록 물려치려다가 오히려 공이 똑바로 날아가서 해저드나 오비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규칙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페어의 한쪽을 겨냥해서 이렇게 공을 쳐서 다시 중앙으로 착륙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페어의 중앙을 겨냥해서 중앙에서 조금 벗어나는 실수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골퍼들은 대체로 해외의 중앙을 보고 많이 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절대 트러블 지역을 겨냥하여 공을 쳐서 안전한 지점으로 공이 휘어오도록 그렇게 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펑크나 워터 해저드 또 깊은 러프를 겨냥해서 공을 페이드나 드로를 걸어서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자기가 치고 싶은 지점으로 날아오도록 그렇게 하려다가 오히려 공이 똑바로 날아가서 해저드 펑크에 빠지는 그래서 오비가 나서 벌타를 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해저드를 향해서 예명을 해서 공을 휘도록 그렇게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덮쳐서 얘기를 하자면 배노가는 파워페이드를 드라이바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페어엘을 반으로 놀아서 중앙에서 약간 왼쪽을 겨냥해서 쳐서 공을 치면 중앙으로 공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페어엘을 반을 나눠서 페이드를 왼쪽을 겨냥해서 쳐서 페어엘 중앙으로 날아오도록 그렇게 겨냥을 해서 치는 페어엘의 공략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공략법을 사용하는 프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섯 번째 해저드를 향해서 예명을 한 후에 돌려쳐서 치려다가 똑바로 공이 날아가서 해저드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자신 있는 공을 치러 치는 것보다는 공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공 방향을 돌려서 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너무 이렇게 돌려서 치려고 위험한 지역을 예명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박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도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그레홀이 있다면 도그레홀을 가로 질러서 치게 되면 그린 근처까지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겨울을 넘길 수만 있다면 남은 거리상 투원거리가 되는 파이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스윙을 해서 넘길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다면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세게 스윙을 해야만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확실히 레이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해서 해저드에 빠져 1벌타를 먹고 드롭을 하여 치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한타만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한타 이상 훨씬 더 큰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또 기분이 상해서 그 일로 경기력이 갑자기 하강 곡선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도박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는 영웅적이고 잘하는 샷의 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의 합이 골프 스코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백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티박스에서 티를 잘 꽂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고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또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티박스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티박스가 폐허의 중앙을 향해서 잘 티가 꽂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티마크가 산으로 향한 경우도 있고 또 왼쪽 해저드 쪽으로 이렇게 티마크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박스에 오르고 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박스에 오르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티마크가 꽂혀 있는지 또 경사가 어떻게 나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티박스에 티를 꽂을 때 티비의 평평한지라 또 방향을 평평한가 방향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은 초보자 비기너한테나 해줄 말이다 이렇게 무시를 하는 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이 발보다 1cm 정도라도 높게 높거나 또 반대로 이렇게 낮은 곳에다 이렇게 티를 꽂게 되면 분명히 너무 높아서 왼쪽으로 감아친다던가 낮아서 박아친다던가 해서 공이 원하지 않는 구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평탄 지점을 찾아서 티를 꽂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찾다 보면 두 클럽 범위에서는 뒤로 옆으로 이제 물러나서 이렇게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꽂아야 할 지점에 대해서 판단이 금방 안 쓰면 잘 치는 사람, 고수가 어디에 꽂았는지를 잘 봐서 그 부근에 꽂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그날에 자기가 자주 나오는 구질을 인정을 하고 그 구질을 자주 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라운딩 전에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할 때 어떤 구질이 자꾸 계속 난다 예를 들어 살짝 드로우가 난다 아니면 살짝 공이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페이드가 난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서 교정을 해서 치려고 하다가 이도져도 안 되는 그래서 난조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했을 때 또 1번 홀, 2번 홀 이렇게 쳐오면서 그때 나타나는 구질을 그날 주로 치는 것이 좋다 자꾸 구질을 자기가 치고 싶은 구질대로 바꾸려고 하다가 템포가 건너서 사세 난도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더 줄일 수가 있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구질을 살려서 코스 공략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으로 치거나 또 물에 빠지는 그런 기분 나쁜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트리거 동작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굴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리거 동작이라고 얘기하면 윈도우 드레싱이다, 리어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나 필 미켈슨 또 전설인 정리 클라우스 어떤 유명한 프로들도 모두 작은 트리거 동작을 한 후에 테이크웨이를 시작을 합니다. 테이크웨이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미세하게 미리 동작을 하는 예비 동작 그 동작을 트리거 동작이라고 합니다. 정리 클라우스는 어드레스를 딱 하고 왼쪽 뺨을 공쪽으로 약간 이렇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고 테이크웨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상체에서 아무런 트리거 동작, 예비 동작을 하지 않고 갑자기 드라이버를 들어 올리게 되면 리듬이 이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스윙 궤도가 헝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리거 동작 또는 외그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면 리듬 있게 스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아놀드 파마, 베노간, 샘리스니드 모두 확실하게 누구나 트리거 동작을 잘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잘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트리거 동작을 하고 공을 치고 있는지, 드라이버를 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트리거 동작을 스윙하기 전에 항상 의식적으로 똑같이 하고 테이크웨이를 시작을 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이 항상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고 리듬감 있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그를 하거나 또 트리거 동작을 항상 일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드라이버를 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가지 이런 비법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드라이버를 칠 때 킥포인트로 삼으면 더 리듬있고 강력한 드라이버를 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